테슬라 소식입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모델S와 모델X의 저가 버전인 스탠다드 레인지 출시를 알렸다. 모델X 스탠다드 레인지는 일반 모델보다 1만 달러 저렴한 88,490달러에서 시작한다. 주행거리는 255에서 269마일로 일반 모델X의 330에서 348마일보다 짧다. 모델S의 스탠다드 레인지 시작가는 78,490달러다. 주행거리는 298에서 320마일로 일반 모델의 375에서 405마일보다 짧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도 기존 모델과 동일한 배터리와 모터가 장착되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행거리와 성능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테슬라는 이번에 출시된 저가 버전 모델을 다음 달과 10월 사이에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델S와 X는 테슬라의 라인업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가인 차량으로 모델3 세단이나 모델Y 스포츠 유티티 차량만큼 회사에 중요하지 않고 상반기 판매의 약 3.4%만 차지했지만 해당 모델들의 높은 가격은 회사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CNBC는 이번 가격 인하는 내년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을 앞두고 가장 오래된 모델S와 X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올해 초부터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중국에서 모델Y 가격을 4.5% 인하했다.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 덕분에 상반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0.5%로 지난해 동기의 17%에서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할 수밖에 없으며 매출 증가를 위해 수익성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두 모델의 스탠다드 버전 출시에 대해 주행거리가 짧고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있고 배터리 공급의 증가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올해 아이폰 320만대 증산기획 애플이 올해 아이폰 생산기획을 320만대 늘렸다. 애플은 올해 말까지 아이폰 14 시리즈는 9,560만대 올해 신제품인 아이폰 15 시리즈는 8,630만대 생산할 계획이다.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프로 라인업 기중은 65%에 이를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월 하순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아이폰 14 시리즈를 9,560만대 아이폰 15 시리즈를 8,630만대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 달 전인 6월 하순 생산계획과 비교하면 아이폰 14 시리즈 물량은 180만대 아이폰 15 시리즈 물량은 160만대 늘었다. 대신 2021년 모델인 아이폰 13 시리즈 물량이 20만대 줄었다. 올해 신제품인 아이폰 15 시리즈 생산계획 8,630만대 중 상위 라인업 비중은 65% 하위 라인업 비중은 35%다. 모델별 생산계획은 일반형 2,180만대 플러스 850만대 프로 2,420만대 프로 맥스 3,180만대 등이다. 하반기 분기별 아이폰 전체 생산 물량은 3분기 4,970만대 4분기 7,540만대 등이다. 이 가운데 아이폰 15 시리즈 생산 물량은 3분기 2,560만대 4분기 6,070만대 등이다. 아이폰 15 시리즈 생산계획은 3분기보다 4분기에 많은 것은 물론 프로 모델보다 프로 맥스 모델 생산 물량이 4분기에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폰 15 프로 생산 물량은 3분기 840만대에서 4분기에는 2배 수준인 1,580만대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생산 물량은 3분기 660만대에서 4분기에는 4배에 가까운 2,52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3분기 아이폰 15 시리즈 모델별 생산 물량은 일반형 830만대 플러스 230만대 프로 840만대 프로 맥스 660만대 등이다. 4분기는 일반형 1,350만대 플러스 620만대 프로 1,580만대 프로 맥스 2,520만대 등이다. 현재 여러 부품업체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용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업계에선 애플이 우선 아이폰 15 프로 모델 생산량을 늘린 뒤 프로 맥스 물량도 점차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아이폰 15 시리즈 조립 물량은 대만 폭스콘이 5,010만대로 가장 많다. 다음은 럭스 쉐어 2,430만대 페가트론 1,130만대 위스트론 60만대 순이다. 모델별 물량은 일반형은 폭스콘 1,590만대 럭스 쉐어 540만대 위스트론 60만대 플러스는 럭스 쉐어 530만대 페가트론 320만대 프로는 폭스콘 1,610만대 페가트론 810만대 프로 맥스는 폭스콘 1,810만대 럭스 쉐어 1,370만대 등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알렉사 아버지 림프 13년만의 사임 아마존에서 알렉사 킨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림프가 자리를 떠납니다.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데이비드 림프 기기 및 서비스 부문 시니어 부사장이 향후 몇 달 동안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몇 주 안에 후임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림프 부사장의 사임은 2010년 3월 아마존에 합류한 지 13년여 만입니다. 그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알렉사 뿐만 아니라 전자체킨들,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파이어 TV, 스마트 스피커 에코 등 가전기기 개발을 책임져 왔습니다. 림프는 아마존 블로그를 통해 14년 만에 퇴사를 결정했다. 기기 서비스 사업에 대해 비관적이라기보다 또 다른 미래를 조망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당장 미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가전제품 분야에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림프 부사장이 맡았던 부서는 지난해 가을 이후 진행된 혹독한 구조조정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가을 이후 약 2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림프 부사장은 당시 심사숙고 끝에 아마존 기기, 서비스 부서 일부 팀과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팀이 담당한 일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글 소식입니다. 생성 AI 모델 레이스 세국면 재민 1호 하반기 대공세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생성 AI를 향한 테크 기업들 공세가 금물살을 타고 있지만 채취피트를 앞세운 오픈 AI가 시장을 주도하는 판세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오픈 AI를 향한 다른 업체들의 추격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오픈 AI가 주도하는 구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엔트로픽, 코히어 등 오픈 AI와 경쟁하는 LLM 개발 회사들이 신형 모델을 내놨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라마의 LLM을 오픈소스로 프로웨보 업체들이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글의 공세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구글은 3월 채취피티 대행마인 바드를 공개한대 이어 5월에는 신형 LLM인 바미도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이번 가을 생성 AI와 관련해 하나의 승부를 띄우려는 모습이다. 4월 생성 AI 에이스에서 오픈 AI 등을 추월하기 위해 회사 내양대 AI 조직인 긴마인드와 구글 브레인을 통합하는 카드를 뽑아든 구글은 재민이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재민이는 곧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디인포메이션은 재민이 개발에 포함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수백여 명이 올 가을 재민이로 알려진 거대 머신 모델들을 선보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재민이를 통해 구글은 경쟁업체가 할 수 없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민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은 다양한 유형의 생성 AI를 지원하는 것이다. 오픈 AI GPT-4는 대화형 테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지만 재민이를 이를 넘어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텍스트 설명으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량도 갖출 것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구글 직원들은 재민이를 차트 분석 또는 그래픽 생성 기능 텍스트 또는 음성 명령으로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데도 사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재민이는 구글 간판 제품들에도 대거 투입하고 개발자들에게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재민이를 바대책법부터 구글독스, 슬라이드 등 엔터프라이즈 앱들에도 탑재하려는 모습이다. 또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재민이를 활용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요금을 부과하고 싶어한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버텍스 AI로 불리는 제품을 통해 구글은 자사가 개발한 AI 모델들에 접근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판매하고 있다. 구글은 재민이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적극 활용했다. 구글은 대규모 유튜브 영상 대본을 활용해 재민이를 훈련시켰고 재민이 모델 자체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구글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